안녕하세요. 초가사랑입니다. 오늘은 종잡필답 1차 시작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시앤률의 정의를 간단히 적고 작물 생리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시앤률는 식물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말하며, 질소에 비하여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을 때 화, 분화가 촉진되고 그 반대는 영양생장이 촉진됩니다. 7번, 추국의 절화로서의 화, 분화 조건을 쓰시오. 정답은 12에서 13시간의 일장이 필요하며, 온도는 18도씨입니다. 8번, 다음 화회류의 화, 분화 시기를 쓰시오. 아이리스, 산철주, 히아신스, 수선, 튤립 정답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입니다. 9번, 보기의 작물을 광주성에 따라 분류하시오. 국화, 시금치, 토마토, 코스모스, 완두, 나팔꽃, 해바라기, 상추, 사철, 딸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꼭 외우셔야 합니다. 보기에서 장애식물로는 시금치, 상추, 완두가 있으며, 중유식물로는 토마토, 단일식물에는 국화, 코스모스, 나팔꽃, 해바라기, 딸기가 있습니다. 장애식물 외우실 때, 보시상무 양감당화라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네요. 10번, 로제트연이 되는 온도와 일장 조건을 쓰시오. 정답은 저온, 단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참고로 필답에서 합격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꾸준히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필답은 건성으로 외우시면 큰일 납니다. 한 문제를 외우더라도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